혹시 군인권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군대 관련 이슈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국방부 대변인보다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항상 이슈머리의 최전선에 있죠. 제가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목표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의 존재와 행동 자체가 우리 군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권센터, 이름만 들으면 꼭 군 공식 조직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단체는 임태훈이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국방부나 군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독립적 비정부기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실제로 무슨 국방부 상위 조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죠.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민간단체의 단체장이 무려 군 장성들이랑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군 간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도 일으켰죠.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와 그 지휘부를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군인권센터가 실제 국방부 단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군인권센터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임태훈씨 이분이 병력 거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태훈씨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모두가 수행해야 하는 병력 의무를 거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임태훈은 군대에 가는 대신 감옥에 가는 걸 택했고 2004년 1년 4개월간 옥살이를 냈습니다. 그래놓고 2009년에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군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병력을 거부한 사람이 군인들을 위한답시고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 이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자랑스럽게 군대에 간 수많은 청춘들을 모욕하는 처사죠. 제가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의 행보를 좋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의 방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과 군인권센터가 여론에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바로 촛불 위수령 선동질 때부터 했습니다. 탄핵정국 당시 김우사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었죠. 당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였고 정권과 이의 부역한 언론들은 이 뉴스를 대대적으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탄핵정국 당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촛불 또는 태극기에서 대규모 소요사태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였죠. 김우사는 그렇게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수많은 옵션 중 위수령도 있다고 검토를 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이걸 가지고 무슨 군대가 촛불 시위 참가자들을 쏴주기로 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오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김우사는 결국 해편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됩니다. 이전 정부를 적패라칭하며 한창 여론전을 벌이던 문재인 정권. 군인권센터는 그렇게 정권의 앞잡이로서 큰 공을 세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또 위수령 산동질 전후로 해서 임태훈 소장이 마치 군 고위 간부라도 되듯 여기저기서 설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죠. 임태훈은 본인이 마치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로도 된 듯 행세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인복무정책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기 정책심의위원이 된 임태훈은 국방부 훈령을 고치자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장관결제까지 받았다고 자리에 있던 군관부들에게 호통을 치며 의결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군 최고위급 인사가 병력도 거부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회의를 움직이는 게 꼴불견이다 이렇게 하소연까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인들 중 최고 상급자인 장성들, 이른바 스타들 앞에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상황. 그래서 군 최고위급 인사가 모욕감까지 느끼는 상황.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군대에서 헌신하는 모든 군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 아닙니까? 군 최고위급 인사들이 쌓아올린 경력을 무시하는 꼴이고 그 고위급 인사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경례를 하는 모든 군인들의 존엄과 명예를 짓밟은 일입니다. 이런데 임태훈이 주도하는 단체 이름이 군인권센터니까 어찌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임태훈 본인이 장관 결제까지 받았다면서 군 간부들에게 호통을 친 일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임태훈과 송영무 국방장관의 관계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 회의록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질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건의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혼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질책 이후 임태훈 소장의 건의대로 국방장관과 육해공군 참무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여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죠. 군인권센터 측은 이게 임태훈이 단독으로 건의해서 열린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요. 회의록 자체 국방부 장관이 왜 임태훈이 건의했는데 나한테 보고도 안 했냐? 이러면서 다른 군 관계자로 혼을 내는 대목이 그대로 담겨있으니까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명백한 문재인 정권의 충신이고 노골적으로 시민단체장 임태훈을 지원사격하면서 그가 제멋대로 군 최고위급에서 설쳐될 수 있도록 만든 셈입니다. 그야말로 체계도 모두 없는 당나라 군대꼴이죠. 제가 가장 화가 났었던 일은 마리논 헬기사고 유가족들에게 갑질을 난 사건이었습니다. 해병대 일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병대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나라 지키다가 죽은 장병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속이 썩어들어가는 유가족들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항의를 냈는데요. 그 옆을 지키던 임태훈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유가족들을 다그칩니다. 저랑 약속했죠. 무례하게 서로 안하기로. 라고요. 어딜 감히 병역 거부자가 순직군인 유가족들 앞에서 이따위 고압적인 태도로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임태훈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마치 장관의 전은 미리 상의한 듯한 토로 유가족들을 다그치고 장관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질문을 했지만 어떤 답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은 본인들이 스스로 여론에서 잊혀질 때쯤 되자 다시 한번 기무사 관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했다,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관련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고 공개했었죠.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심지어 황교안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서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을 읽히기도 했죠. 그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황교안 측은 계엄령의 개자도 들은 적이 없다면서 반박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임태훈과 군인권센터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면서 문건을 당당하게 공개했는데 표지에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기자에 한자가 잘못 써져 있었던 겁니다. 원본이라면서 공개했으면서 당장 표지에 있는 한자부터 틀렸던 거죠. 군도 자체 검토를 했는데 기무사에서 쓴 문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만하면 그만할 법도 한데 군인권센터는 이게 전부 다 물타기라면서 끝까지 기무사가 계엄령으로 다음 대선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등 억지스러운 주장을 이어갔죠. 물론 다행스럽게도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신뢰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이상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렇듯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은 아주 확고한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충실한 앞잡이가 되어 여론전을 펼치고 다녔고 그 덕분에 정권의 비호를 받아 군수뇌부 앞에서 큰소리를 치고 다닐 수 있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잊혀질만 하면 내지는 이슈 물타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작고 새로운 여론전과 선동질을 통해서 전국을 휘어잡았죠. 결국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단체라는 겁니다. 임태훈과 군인권센터는 명백히 문재인 정권과 집권 세력에 편해소서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선동, 여론전, 각종 활동들만 봐도 자명하지만 결정적으로 임태훈 씨는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교감이 상당하고 심지어 한 민주당 의원은 임태훈에게 입법보존 자리까지 내줘서 국회를 재집 뜨나들듯 하게 해줬죠. 결국 임태훈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군대는 정치인들로부터 독립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게 군인이고 그런 군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병역을 거부하며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감히 군인권을 논하며 군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서로 정치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망치고 있는 이런 사람과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역 거부자가 군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순직장병 유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군 장성들에게 호통을 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집권 세력의 비호하라서요. 그렇게 진짜 군인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정치도 군대도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 꼴입니다.